현대차가 전기차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 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 판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상 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됩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를 사기 위해 보상 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의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습니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습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고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입니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1에서 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현대차 중고차 매입 본격화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